수리탑맨 간다 테라스 테라스 한명 기절 한명 다운 더 있어요 한명 더 기절 나이스 진입합니다 다운 나이스 끝 다운 나이스 꼭 혼자 말했네요 강남 가자고 코칭키 한 스쿼드가 아 두 스쿼드네 두 스쿼드? 두 스쿼드? 두 스쿼드네 아 트러블이죠 내가 좀 위험하구나 아 좀 더 당겨야겠다 조건 님 왼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저거 오른쪽 두명이 세명 떨어워 네명 저기 네명 떨어지네 아 가운데 쟤들 먼저 잡고 센트 잡으면 되겠다 센트 쪽에도 좀 한 파티 떨어지고 파란색 핑 쪽에 네명 같이 떨어졌어요 파란색 핑 쪽 먼저 조지고 하는게 편할 것 같아 저 카고팔 나왔어요 오케이 나 한 발 쐈어 이제 내가 전 총도 없는데 여기 여기 파란핑 집까지 바로 당겼어요 얘들 어 길 건너간다 길 건너 두명 확인 확인 길 건너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한 명 더 기절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라스트 원 라스트 원 이거 청색집 청색집 그쪽에서 왼편에 청색집 하나 있죠 이거 권총재비 네 그리고 다른 차주 차주 한 마리 어딨냐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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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다 죽었어요 노란색 핑 근처에 한 파티 더 있어요 확인 아휴 아휴 날씨 진짜 떨렸다 걔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아휴 다시 왔어 보니 갑자기 앞에다 깜짝 놀랐어 일단은 길 건너서는 없는 것 같고 이쪽 라인에 다 있는 것 같네요 길 건너는 아예 파밍 안 돼있어 데이즈님 바로 밑에 아니 그 애니 방향 더 가서 인 것 같아요 애니 방향 어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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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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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방향 더 가서 300 300 방향 어 여기 페라스도 있다 어 밑에 우리 우리 뒤에도 바로 앞집 바로 앞집 파란색 2층집 페라스도 있다 원다운 원다운 금방 쏘셨던 집 건물 안이다 건물 안이다 그 건물 안 한 명 다운이고 건물 안 2층에 한 명 개피 건물 안다 그 건물 2층이에요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아이디아인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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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세요 아이디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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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있어요 2층 지니밟을 수 있어요 아니 일단 한 명 다운 확실하게 왼쪽에 쏜다 게가 그 파란색 집 2층 파란색 지붕 집 2층에 한 명 개피 남은 아 여기 있다 아아 테라스에 있어요 테라스 네 테라스에 있어요 테라스 오른쪽 근데 얘말고 한 명 더 있는데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테라스에 아직 있어요 어 뭐야 왼쪽 왼쪽 왼편 왼편 내가 탄이 없다 일단 살리... 셔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잠깐요 살릴게요 일단 한 놈 어딨냐? 아까 왼쪽 그쪽 그쪽을 뛰었긴 했는데 업무해주세요 일단 네 샷건이긴 하지만 내가 죽어야 죽었네 아 뭐 없어 제 것 시체 AK랑 타고 버렸어요 한 마리 더 남아있죠? 네 라스트 저 아까 잘못 본게 아니면 저희가 두 분에서 올라가셨던 지붕 밑에 쪽에서 한 번 봤거든요 그래요 걔가 라스트 맞는 것 같아 음... 차 없지 않아요? 차고 집에 왜? 어 뭐야 왜요? 방금 데인이 쏜건가? 아니요 우리 안쌌어요 어? 부스스인가? 뭐 쓴다 그래 쏴 우리 쏘고 쏴 우리 쏘고 쏴 부스스 아니면 권총 쏘고기 같은데 박히는거 잘 봐야겠다 앤? 앤? 앤 앤 앤 앤 앤이 이제 집? 메이비? 강나오는 데가 와아 부스스다 무서워 불꽃도 반짝반짝 안걸리네 네 소음기 끼고 있으면 어디서 쏘는거야? 그냥 멀리서 쏘는건가 엄청? 다른 애가 총소리도 안들릴 정도면은 어 뭐야 깨 쏜다 아 저 있다 들린다 255방향 부스스 맞아요 짜붕? 기붕 allt 지붕 근처 같은데 옥상이나 spring 총 쏘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끝 어디 사oy스런 어디 숨어 있 тоже 야 나와라 어딧냐 2평칩 아닌가 아닌데 유리창 안끼어져있는데 70정도 금방 아까 내가 들었던게 한 7,80정도에서 진짜 살짝 톱 하는 소리들 있었는데 톱톱 이렇게 딱 쏘낸 소리 부스스 아 얘 또 자리 바꿨나 부스스 진짜 개짜둥나네 갑시다 그냥 쫓아오겠지 뭐 AR로 안쌌다는건 AR 없겠지 뭐 혹시 몰라요 샷건 먹었을수록 오토바이 언더기로 올라가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뒤에 차한데도 유에이지 유에이지 쏠깍 나오면 쏘죠 각이 안나온다 차타고 가면서 쏘는건가 휴지장 열렀다 갑시다 아 저거 차타고 가면서 쏘네 SMG를 계속 아까 뭔가 굉장히 큰 저역속총 소리가 들렀는데 금방 전에 금방 전에요 그 우지 엄프 아니었나 SMG 소리가 약간 200미터 멀어지면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파바 하면서 파바 성가지만 모를게요 다 운 좋아요 일단 떨어져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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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거 스쳐서 맞으면 그냥 날아가는데 비 조금만 조금 달고 언덕이 살짝 좀 빨리 올라가지긴 했어요 오탄 좀 드릴까요? 어? 지금 가는 집에서 샷건소리 들리는데 샷건소리 샷건소리 떳배 더블베러 음 음 싸 두팟지 싸우네 아니 이거 이건 싸이간데 음 싸이가와 떳배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떳배 이겨라 아니아니 주다 죽어라 집안에서 싸우는거 어 저거 밖에 돌아다닌다 2층집 옆에 메인 왼쪽이 2층집 메인 왼쪽이 2층집 이제 왼쪽 담벼락으로 못하야될거같은 느낌은 살짝 했네 오토바이 안좋고 차 떨어졌다 떨어졌다 두명 추락? 아 한명 기절이야 기절당 차소리 차소리 간다 쏴야되 집안에서 쏘는거에요 뭐에요 집 바깥에서 한명 나와갖고 뭐야 어디서 이렇게 쏘는가 그 앞에 쏘요 집 한 명 기절 기절 나머지 한마리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 근처에 안보여요 집안 같은데 네 집안 2층에서 쏜거같아요 안녕 nice to meet you guys to meet you 왜할게 푸럭이겠지 넌 왜할게 푸럭이야 한국인 한국인이야 다른차 온다 다른차 105 한파티 잭이 150에도 개 개 개 유에이지 형 이거 어떻게 올라갔데? 거기다 집에 어 집에 발소리 들린다 네 그 2층 집 2층에서 쏘긴 한거 같지요 그 대디님 그 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거 같지 2층에 있는거 같은데 여기 2집 2층 갔다 제가 먼저 할거야 제가 피가 없으니까 샷건인사람이 오는데 3대 3대 피해 나이스 우지면 탄 다 쓸데가 됐지 와 우지 아프다 우지가 그래도 근접 디페이스는 두번째로 파밍총 중에서는 쎄서 어휴 잠깐만 구상 한개만 해주세요 저 구상이 없어 아 의리움 키티 있네 구상 개많아야 여기 어휴 3돌을 버렸다 구상 3개 있어요 제가 엠퍼스 끼요 여기 7탄 다 버리고 구상자 5개 뭐야 앞에 다른거 혹시 남는거 있어요? 저 하나 남아요 소연기 아아 여기 소연기 있네요 저거 센터 여기 여기 차고집 먹은게 좋을거 같은데 빨간색 핑 아 노란색 핑 차온다 또 에스2 150 150 150 190 워더쪽으로 이동 중 차 1대 더 UAG 확인 UAG 쏘죠 안 돼 내린거 같은데 아닌가 그냥 가네요 어 렉걸려 그쵸 여기 왜이러지 여기 그냥 헬파티인가봐요 아 이거 지금 뚫으려면 지금 뚫어야 돼 아까 뚫었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좀 늦긴 하다 그냥 자기장 기다렸다가 다음 자기장 때 가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먼저 가는 타이밍은 늦었으니까 아니 그냥 8배율 있는 분 있나요? 8배율? 아까 4배율도 남았고 그렇지 않았나 4배율 줄까요? 아니요 저 4배율 쓰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저 배율은 없어요 저는 하아 역시나 저 집 가야된다 이 집이 개꿀이었네요 이 집 아까 전에 노란색 핑크색 가려고 했는데 가죠 이거 차 두 대 써야 될 텐데 한 대 쓰면 백방 뚝배기 날아가는데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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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겠네요 이게 뒤통수 없는 UAG라서 약간 이쪽 언덕으로 가면서 클리어하면서 이 집 먹어도 돼요 노란색 지 여기 언덕 위에서 노란색 지 클리어하고 노란색 지 그냥 뺏어도 돼요 오케이 앞에 쏜다 있어 사람 있어 2층 테라스 뒤졌는데 아니다 테라스 누웠다 테라스 있다 테라스 개피 들어갔어요 딴 데서도 쏜다 그 255에 쏘요 짐 쏘는 거 저 집 클리어하러 가죠 붕대 있는 분 없죠 붕대 붕대 5개 없죠 5개 네 살인도 쏘는 건가 저 집 붙으러 가죠 차로 붙으러 갈게요 네 지금 뚫어야 돼 딴 데서 쏜다 딴 데서 쏜다 수류탄 맨 간다 테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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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더 있어요 한명 더 기절 나이스 진입합니다 다운 나이스 끝 차 최대한 많이 써서 앞에 여기 2 아 근데 여기 지형이 딱히 좋은 지형이 아니라서 음 기다렸다 가는 것보다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15방향 집 조심하시고 아 진짜 애매하네 저 집 방향으로 안 가는 게 좋거든요 집 저 계속 싸우는 거는 유효파티니까 차 타고 가죠 차 나노스 타고 차 여러 대 다 있으니까 차 한 대씩 타죠 네 저 여기 밑에도 유해지 안 돼 있어요 아 데이전님 제 거 제 거 타서 제가 저를 데려다 릴게요 여기도 한 파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능선 차 대놓고 먹죠 이거 길을 맹꼬야 차 괜찮아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 차로 온패물 만들고 저기 S 방향에서 와요 S 방향에 푸쉬 중 아 오케이 체크 저거 잡죠 3명 앞에 멘천 줄 봐요 노란색 기절 두 명은 달렸어요 한 명 더 기절 오케이 오토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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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려 내렸다 내렸다 저 있다 오토바이가 내려요 터바이 오케이 개피 아 위에 숨어있어요 일단 저희 여기 지키면 될 것 같아 저희 애니 방향 보죠 D 조심하세요 30방향 아 60방향 혹시나 저기 능선 돌아오는 애들이 좀 갑시다 자 자기장 안방향으로 오케 이제 구사하나 나이스 나이스 따개비 쪽 따개비 쪽 따개비 쪽이 좀 많아요 쏘지마 미안해 미안해 W 방에 따개비 엄청 많아요 이거 타이어 터트리죠 따개비 한 4명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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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따개비 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G 방향에서 나올 거고 그 물가 쪽 올라오는 거 조심하세요 제가 제가 핑 찍은 데 있죠 여기 두 스쿼드 있는데 지금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 이거 차는 일단 그냥 터트릴게요 따개비 따개비 싸운다 제발 머리 대가리 보여줘 여기 따개비 따개비 일어섰어요 따개비 연막 반대쪽 따개비에도 있어요 쏜다 쏜다 아 나비님 못 오시구나 에헤에 제가 못 가요 지금 지금 이거 블루킹에 있는 애들 다 개킬 저 SW 방향 나무 뒤에도 있고 SW 방향 푸쉬하고 있어요 애들 저거 먼저 잡죠 SW 제가 좀 많이 맞췄어요 쟤네 기절 한 명 더 저 땅이 위 핫킬 SW 하면 라비님 쪽 다운 다운 SW 올클 이거 따개비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아 좀 맞아라 아 나 안 보인다 따개비 방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후 자리 여기 나비님 올 수 있으려나 에? 아 가실 수 있어 저 한 놈이요 저 마지막 한 놈 아 마지막 한 놈 봤어요 저 돌 사이에 누워있어요 에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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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얼 수리탄 간다 일로와 같이 들어가 아 나이스 이소야 이소야 baar 게 수 다 드셨어